이제 양도소득세로 가보죠. 양도소득세 하기 싫어요. 양도소득세 하기 싫어요. 그런데 양도소득세 제일 하기 싫을 거예요. 그런데 최희대 선생님도 크기는 커요. 최희대 선생님도. 민법 최희대 선생님도 키가 크시는데 그런데 황재원 선생님만큼은 크질 않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분 이야기만 한번 읽어드리고 할게요. 역시 남자는 키. 이렇게 돼 있네요. 네. 졸릴 것 같아서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양도소득세 할 때 양도소득세 총 6문제에서 7문제가 나오잖아요. 6개에서 7개가 나오는데 양도소득세에서는 계산 문제가 2문제 나와요. 양도소득세가 계산이 하나에서 2개가 나오는데 계산 문제가 2개가 딱 나와. 그러면 그거 빼버리면 실제 지문은 몇 개 안 돼. 5문제니까 다 해봤자 5문제면 하나당 5줄이니까 25줄밖에 안 나와. 그런데 양도소득세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지문들만 익히시면 양도소득세 이론적인 지문은 다 익힐 수 있어요. 이론적인 지문은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론적인 지문들을 이것만 가지고 풀어내세요. 222번부터 가보죠. 지상권을 양도했을 때는 지상권. 그러면 지상권 나오면 무슨권하고 또 같이 보냐면 무슨권하고 같이 보든가. 지상권? 지옥권 양도대상 아니에요. 그렇죠. 전세권. 지상권하고 전세권을 같다고 이렇게 보세요. 이 두 개를.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양도했을 때는 무슨 소득으로 과세하고? 양도소득. 양도했으니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겠습니다. 지상권과 전세권은 양도대상이에요. 그런데 지옥권은 양도대상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지옥권은 아니에요. 지옥권은 양도대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옥권은 내 마음대로 팔아먹을 수 없잖아요. 남의 건데. 그다음에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부동산,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한 권리를 우리 통칭해서 큰 이름으로, 큰 이름으로 뭐라 하는가요? 아니에요. 그렇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안에 이 소계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한 권리가 있어. 그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양도대상이다, 양도대상은 아니다. 그렇죠? 양도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양도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분양권도 양도대상은 된다, 안 된다? 된다. 된다고 되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부동산 임차권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지문을 앞에 글 잘 봐야 돼요. 부동산 임차권은 국내. 우리나라에 있는 부동산 임차권은 반드시 등기를 꼭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꼭 해야 돼. 등기가 안 됐으니까 부동산 임차권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앞에 가. 국외. 외국에 있는 부동산 임차권은 반드시 등기해야만 대상이다, 안 해도 대상이다. 안 해도 대상이다. 그러면 이 지문은 2년 전에 국외 것은 등기 여부와 상관없이 2년 전에 나왔던 거고 작년에 나왔던 것은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되지 않는, 국내 소재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되지 않는 건 대상이 아니다.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만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영어권은 두 개로 나눠요. 영어권이 문제가 나왔을 때는 사업의 사용이나 토지 건물과 함께 영어권이 토지 건물과 같이 움직이면 무슨 소득으로 가는 거고? 양도소득. 같이 가면 양도소득으로 과세하고 영어권이 단독으로 분리하여 영어권만 따로 띄어서 분리를 이렇게 낼 수도 있어요. 단독으로. 영어권만 단독으로 움직였을 때는 무슨 소득으로 과세하면 되고?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됐네요. 이제. 됐어요. 영어권 같은 경우는 함께 가면 양도소득 분리, 단독으로 가면 기타소득 이렇게 가면 돼. 여기까지 돼요. 그러면 영어권은 앞에 보니까 함께 나왔죠. 함께. 함께 가니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겠습니다. 과세 대상이 됩니다. 잡았어요. 이제. 그다음에 여기서 영어권 이외에 작년 시험에 나왔던 게 이축권. 이게 나왔어요. 이축권도 무엇무엇과 함께. 이축권이 함께 움직이면 양도소득.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게 함께 가더라도 이축권을 함께 가더라도, 함께라는 말이 나와도 별도로 평가해서 이 말이 나오면 별도로 평가해서 신고하면 이 경우는 무슨 소득으로 바뀌어버린다? 그때는 기타소득으로 바뀌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게 여기요. 별도로 평가해서 이축권이 움직이면 기타소득으로 가겠습니다. 이거는 작년 시험에서 나왔던 내용이에요. 작년에 영어권하고 이축권 두 개를 구분해서 나올 건데 이거 확인해 놓으세요. 그랬는데 이축권하고 영어권 이 두 개가 동시에 나왔어요. 이제 226번으로 가보죠. 환지처분으로. 올해 주의할 게 나왔어요. 지금부터. 양도로 보는가 안 보는가 올해는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환지처분으로 지목이나 또 지번이. 지목이나 지번이 변경이 됐다. 지목과 지번이 변경이 됐을 때는 양도로 본다. 양도가 아닌 걸로 본다. 양도가 아닌 걸로 본다.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있어요. 환지처분을 하면서 보류지로 충당이 되는 게 있으면 보류지로 충당하는 것. 너는 양도다. 양도는 아니다. 양도가 아니다. 보류지로 충당하는 것도 양도 아니에요. 양도담보 계약을 맺었으면. 양도담보 계약을 맺었을 때는 원칙은 양도로 봐라. 양도가 아닌 걸로 봐라. 원칙은 양도가 아니다. 원칙은 양도 아니에요. 원칙은 양도가 아닌데 변제 충당이 되면 그때 가서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매매우, 무효, 소. 소송에 의해서 환원. 소송. 소송해서 소송해가지고 내가 물건을 팔았다가 소송에서 다시 원위치가 돼버렸으니까 너는 양도로 본다. 양도가 아닌 걸로 본다. 양도가 아니다. 양도 아닌 걸로 보겠습니다. 이제 경매. 여기까지 뭐네요. 일반적인 공매나 경매는 양도다. 양도가 아니다. 양도다. 양도요. 여기까지는 양도인데 내가 내 물건을 경매로 다시 내가 내 것을 재치득하면 그때는 양도로 본다. 아닌 걸로 본다. 아닌 걸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가면 돼요. 부담부 증여. 부담부 증여가 나왔을 때는 해년마다 부담부 증여는 문제가 출제가 돼요. 해년마다. 그럼 이제 부담부 증여에서는 취득세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작년에는 취득세에서 출제됐어요. 그럼 부담부 증여는 취득세든 양도소득세든 규칙은 똑같아요. 상대방의 채무를 인수하게 되면 일반적인 경우는 인수를 했어요. 그럼 상대방의 채무를 인수하게 되면 원칙은 유상거래로 봐라. 유상 아닌 무상거래로 봐라. 유상. 유상으로 봐라. 유상거래로 봐라. 그러면 유상거래니까 양도소득세에서는 이걸 양도로 봅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대신에 채무를 인수했는데 배우자나 직계좀비 속에 채무를 인수하게 되면 배우자나 직계좀비 속에 채무를 인수하게 되면 원칙은 유상으로 봐라. 증여로 봐라. 증여. 원칙은 증여로 봐라. 단, 그 인수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면 그때는 뭘로 봐라. 유상이니까. 유상거래니까 양도 대상으로 봐야 됩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채무인수 이외 채무인수를 제외한 나머지는 뭘로 보면 되고 증여. 나머지는 증여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지문을 어디를 잘 본가 봐요. 채무에게 상당하는 채무의 수중자. 배우자나 직계좀비 속이 아니네. 배우자나 직계좀비 속이 아니니까 여기겠죠. 배우자나 직계좀비 속이 아니니까 처음부터 뭘로 그냥 보면 된다. 양도에 해당한다. 만약에 배우자나 직계좀비 속이었다. 배우자나 직계좀비 속이었다. 그러면 그때는 원칙은 뭘로 보고? 증여. 증여로 갔다가 확인되면 뭘로 오고? 양도. 확인되면 양도. 이렇게 가면 돼요. 여기까지 해서 양도로 보는가 안 보는가를 맞췄어요. 그럼 여기서 연습을 몇 개 해보죠. 현물출자. 현물출자는 양도다, 양도가 아니다. 양도다. 대물변제. 양도. 대물변제에서 사례가 제일 많이 나오는 거 뭐가 나온다? 열받으면 내가 갈라서 버려요. 그리고 내가 이거 달라고 그래? 그럼 뭐? 위자료. 위자료는 뭘로 보고 푼다? 매매. 위자료는 무조건 매매로 보고 푸시면 돼. 그럼 위자료는 매매니까 유상거래니까 양도 대상입니다. 그다음에 수용. 수용은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수용. 정부한테 그냥 줘버린가? 돈 받고 주는가? 그러면 양도로 본다. 양도로 본다. 그러면 정부가 재산세를 너 돈 내라. 그랬더니 나 돈 없어. 그리고 부동산으로 물납을 하며 물납은 양도로 본다. 양도가 아닌 걸로 본다. 양도로 본다. 이제 마지막 시험 문제 나올 거. 파산, 선거, 처분으로 부동산이 처분된 것은 양도로 본다. 양도로 본다. 원래 그거 지문 조심하세요. 파산, 선거, 처분으로 부동산이 이전되는 것은 이건 유상이전, 양도로 보는 거예요. 작년 시험은 어떻게 나오냐면 파산, 선거, 처분으로 발생한 소득. 그러면 이 소득은 과세한다, 비과세한다? 비과세. 소득은 비과세지만 그 처분 자체는 양도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231번부터는 양도 및 취득 시기예요. 날짜. 날짜 잡아라 그러면 양도소득세 날짜는 언제나 소유권을 넘겨주고 소유권을 가져온 날. 내가 소유권을 넘겨주려면 상대방한테 내 물건을 넘겨주려면 뭐 받으면 넘겨주겠는가? 돈 받으면. 돈 받으면. 돈 내놔. 그러면 실제로 돈을 내놔야 된가요? 계약서상 돈을 내놔야 된가요? 실제로. 사실상 대금 청산일 원칙으로 해. 그런데 실제 대금 청산일 확인이 안 되네. 사실상 대금을 청산한 날이 확인이 안 돼. 그런데 소유권을 넘겨줘버렸네. 그럼 이미 받았다는 얘기인가? 안 받았다는 얘기인가? 받았다. 받기는 받았는데 그 날짜를 확인할 수 없으니까 무한 날짜로 간다. 계약서 안 돼. 양도소득세는 계약서 절대 안 돼. 등기. 그래서 등기 안 돼. 계약서 절대 안 돼요. 등기 접수일로 가겠습니다. 앞에서 치득세에서는 사실상 장금 청산일로 가는데 만약에 사실상 장금 날짜가 확인이 안 되면 두 번째로 무슨 날짜로 넘어갔던가요? 계약서상 장금 날짜로 가는데 양도소득세에서는 사실상 장금 청산일로 가고 확인이 안 되면 바로 무슨 날짜로 가버리고 등길로 바로 가는 거예요. 계약서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양도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요. 이 대금 속에. 여기서 이제 주의할 거예요. 이 대금 속에 양수인이 부담한 양도소득세. 그러면 양수인이 부담한 양도소득세를 이 대금 속에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한다, 안 한다. 둘째 하나. 50% 확률이에요.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하지 않는다. 이거 진짜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소유권이 움직일 때는 양도소득세가 중요하다. 그 물건값이 중요하다. 물건값. 그 물건값만 받으면 넘겨줘야지 무슨 돈이에요. 양도소득세. 상관없어요. 그 돈은 물건에 대한 대금만을 말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대금이다, 제외한 대금이다. 제외한 대금이라는 걸 주의하시라는 거. 그래서 혹시 가로에 이 대금 속에 양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 포함 그러면 아니요. 그건 아닌데요. 이렇게 답을 하셔야 돼. 지금부터는 가로항목, 단소주항을 신경을 엄청 쓰셔야 돼요. 이런 데서 함정을 막 파니까. 232번.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이거 앞에서 취득세하고 똑같아.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등기를 먼저 했으면 둘 중에 무슨 날? 빠른 날. 빠른 날. 그래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등기를 먼저 했으니까 대금이 빠르다, 등기가 빠르다. 등기가 빠르다. 그래서 등기 접수일을 양도일로 잡으시면 돼. 그럼 이제 세 가지 다시. 유상, 우리가 내가 돈 받고 팔아먹을 때 내 물건을 돈 받고 팔아먹을 때는 대원칙은 어떤 날을 양도일로 잡아야 되고 사실상 대금 청산일 그 대금 속에는 양수인이 부담한 양도소득세를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하지 않는다. 만약에 대금 청산일이 확인이 안 되면 두 번째는 무슨 날짜로 간다? 등기 접수일 대금을 청산한 날하고 등기 접수일을 두 개를 비교했을 때는 둘 중에 무슨 날로 간다? 빠른 날로 간다. 끝. 이제 장기 할부 조건 장기 할부 조건 나오면 몇 개를 생각하면 되고? 세 개. 어, 이건 아니네. 하나밖에 없으니까 2번인가 세 개 들어있네요. 접수일, 인도일, 사용수익을 이렇게 나왔네요. 얘가 장기 할부 나오면 그냥 모두 모르겠다. 세 개 중에 빠른 날 그러면 돼요. 자기가 건설한 거에 허가를 받았다. 허가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그러면 정부한테 뭐 받았다? 승인받았다. 사용해도 좋다는 승인을 받았으니까 승인서 받은 날. 그러면 승인서 교부일. 그러면 허가를 안 받았다. 허가를 안 받았다는 이야기는 뭘 안 받았다? 승인서 안 받고 승인서 안 받고 내가 들어가서 뭐 한다? 사용하고 있다. 그럼 들어가서 그냥 사용하고 있는 날이다.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그러면 취득세에서는 허가를 받았을 때는 내가 건물을 건축해서 허가를 받았을 때는 치득세는 다음에 두 개를 비교해서 빠른 날이에요. 치득세에서는 둘 중에 빠른 날인데 무엇과 무엇을 비교해서 빠른 날로 간다.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에서 빠른 날. 거기서는 치득세에서는 이 두 개를 비교해서 빠른 날 이렇게 쓰고 있고 양도소득세에서는 허가 따로 허가 안 받은 거 따로 허가 받은 거 따로 안 받는 거 따로따로 양도세는 쓰고 있고 치득세는 이걸 묶어서 둘 중에 빠른 날이에요. 이렇게. 사용 승인서 겨부일을 이걸 우리 글로 풀면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 겨부일이 내주는 날 이걸로만 바꾼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사용 승인서를 겨부한 날하고 실제 사용한 날하고 비교해서 그중에 빠른 날 이건 치득세 양도소득세에서는 빠른 날로 비교하는 게 아니라 허가 받으면 승인서 겨부일 안 받으면 사실상 사용일 이렇게 판단하고 있네요. 236번 환지 겨부한 토지의 면적이 환지 처분의 권리 면적가 증가 증가 그러면 일반적인 환지 처분이면 일반적인 환지 처분이면 지목이나 지번이 변경이 되는 것은 지목과 지번이 바뀌었다는 것은 이거는 지목과 지번이면 옛날 땅의 치득 날짜가 바뀌었다는 이야기가 그대로 간다는 이야기가 그대로 날짜만 바뀐 거죠. 그대로. 번지수만 바뀐 거예요. 그대로예요. 그대로기 때문에 환지, 전, 토지, 치득일로 가는데 이제 면적이 증가나 감소가 됐으면 이거는 옛날 땅이란 이야기가 이번에 새로 생긴 땅이란 이야기가 새로 새로 생긴 땅이니까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고 게시판에다가 공고 공고를 딱 내주면 공고일에 다음 날 반드시요. 다음 날 이걸 찾으셔야 돼요. 2년 전 기출문제 정답 지문이네요. 공고일 그러면 틀려요. 만약에 고시일 그러면 고시 나오면 뒤에는 뭐가 붙은다? 다음 날 공고 다음 날 검사 당일 이 세 개만 딱 해가시면 돼요. 작년에는 치득세에서 고시일 나왔고 그 전년 때는 양도소득세에서 공고를 냈어. 똑같은 내용을 왔다 갔다 하면서 문제를 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